어떻게 저를 낳아주신 분에 대한 생각을 모조리 지우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? 그게 네 운명이야!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무슨 얘기 있어? 온갖 결혼정보 업체에 서류 넣어서 주말마다 손보기 하려고?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알았다. 여보, 여보, 여보! 돈을 내놓으라고 선언을 했대요. 한 집 식구끼리 통장에 돈 두고 이자로 내다 버리는 돈이 얼마냐고요. 안 돼요! 안 돼요! 안 돼요! 한 번만 봐주세요! 내 물건 되더라고! 어차피 몽희 씨가 당선자로 회사에 나타나면 다 끝날 일이니까.